이거 봐주는데 여기 피해서... 구룩이! 구룩이 피피하러 가자. 구룩이, 여기 어르신 피할 수 있어? 유진, 쉬하러 가자. 이물아. 쉬! 쉬하러 가자, 유진아. 쉬, 쉬, 쉬. 유진이? 구룩이, 쉬. 쉬하러. 쉬 안 할 거야? 쉬 안 할 거야, 유진아? 유진, 쉬하러 가자. 쉬 안 하고 싶어 하셨어요? 나 피피해야 되는데. 언니, 나... 언니, 나 그리스 피피 갔다 와야 할 것 같아. 뾰족뾰족한 거 있으면 신발 바로 신자. 뭐야, 토미 이모지? 토미 이모! 토미 이모! 뭐야, 되게... 그리스 이거 꽃 이름 알아요? 나는 승괴. 메밀꽃이래, 메밀꽃. 가자. 되게 큰 거다. 되게 큰 거지? 어? 여기? 여기? 여기 있나? 올라가고 있나? 내가 볼게. 내가 가서 볼게, 토미 이모. 나... 만나면 가. 소민아, 유진이 간다. 유진이 이리 와. 그래서 친구도 온다. 친구도 온다. 친구, 같이 가자. 친구, 이리 와. 이모. 네! 유진이 또 피피할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왔어? 응. 이모 보러 온 거야? 네. 우와! 가자! 그리스, 같이 가! 그리스, 같이 가! 이모, 해 주게? 응. 고마워. 버튼이 없어, 그리. 어? 버튼이 없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제 이모 걸어주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오잉! 됐다! 됐다! 예쁘다! 이제 가자. 이제 가자. 이제 가자. 난 갈래. 왜 안 갈래? 저기 텐트 있잖아. 텐트 있어. 텐트 있어. 가만들었다고! 가만들었다고. 유진이랑 같이 가서 놀고 싶어. 나도. 어? 그리스도? 그리스도 유진이랑 같이 저기 텐트 가서 놀고 싶대. 왜? 이모도 그런데? 진짜요. 왜? 이모는 유진이랑 놀고 싶어. 텐트 가서. 진짜요. 왜요? 이모는 유진이랑 놀고 싶은데. 다른 날보다 유독 붙어있으려고 계속하는 것 같아서 좀 알아봤는데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래요. 4살 아이에게 애착 어른이 생기는 건 근데 관심이 분산되거나 아니면 사랑을 나눠 갖는 게 싫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유진 입장에서는. 유진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빠들이랑 친구랑 가서 놀자. 유진아 빗을 가지고 갈까? 응. 나 지금 너무 많이 먹었는데. 많이 먹었어? 유진이는? 예. 친구 벙을 가도 두 장만 해야 돼. 두 장만 해야 돼. 아니야. 그 정도로 많이 먹진 않았어. 괜찮대. 가자. 으쌰. 넌. 넌. 이거 봐봐요. 아. 맛있다. 근데 흘리면 아까우니까 흘리지 않게 먹어보세요. 아. 아. 그레이스 이리 와봐. 그레이스 이리 와봐. 이거 입에, 입에 뭐 이렇게 많이 묻혔어. 입에 뭐요? 그레이스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묻혔어요. 응. 나랑 어때? 너도 괜찮아. 넌. 너도 깨끗해, 깨끗해. 매미 있어요. 요즘 깨끗해. 매미 죽은 거 있어요. 이리 오세요. 자, 앉을게요. 지네가 안 묻게 조심히 가세요. 자, 이리 오세요. 밥 엄청 많이 줬네, 애들. 이거, 이거 성인용 아니에요? 이거 성인용인데? 오늘은 애들 배고플 거야. 자,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우와. 나는 이거 안 해도 된다. 닭가락 안 해도 된다. 나물. 이거 나물 스킬인데? 하늘도 봐봐요. 하늘도 어때? 깜깜해졌네요.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어? 이거 뭐예요? 담뱃불 아니에요? 우리 빠이, 빠이. 이거 꿀이에요? 이거 꿀이에요? 꿀 아니고 계란 누락이지라. 이거 유진이가 아까 가지고 있던 계란 누락이 있잖아. 그걸로 이모가 이거 만들었어. 이거 너네가 가져온 계란이야, 얘들아. 약간 또 마지막으로 할까? 딱 이정도네 다른와 함께 궁극 Mm Rain You're in the zoo. Fi일 돼 봐. 뭐요? 하늘도 È! 우리 projects 정말.. Consortium onsゲ일 주민들이 참고scgus 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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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무게? 격코다 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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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엄청 큰 것 때문에 가 볼 거야 아! 호박이 있어! 이거는 토마토 우와 그리스 엄청 큰 것 같네 엄청 큰 것 같네 이따가 이거 꼬로 쟤가지고 이따 먹자. 괜찮아 괜찮아. 우와 유진이가 제일 큰 것도 하네. 우와 이거 해봐. 해봐. 딱 당겨봐. 당겨봐. 내가 엄청 큰 거다. 자 가자. 소민이 이모. 여기 보세요 토마토 먹어요 우리. 우와 이 언니 잘 먹네. 맛이 좋아? 이은아 유진이 봐. 토마토 진짜 잘 먹는다. 애기들은 이빨이 없어가지고 못 먹어요. 유진이 애기 아니네. 유진이는 이빨이, 이가 있지. 부르기는 이 있어.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온 토마토 넓어. 온 토마토. 아이 더워. 우유기도 진짜 잘 먹었어. 맛있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어떡하니? 왜? 토마토이가 이렇게 잘 부었어요. 괜찮아요. 이게 바바윙크야. 윙크야? 이거 바바윙크야. 봐봐. 오우 잘해. 오우 우리 유진이 윙크 선수네 윙크 선수야. 이모도 할 수 있나? 연희도 할 수 있어? 윙크. 이현이 됐어. 아이 잘해. 아이 잘해. 이현이 잘 먹고. 이현이 윙크. 싱거 먹으면 하는 거예요? 싱거 먹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와. 이현이 좀 쉬어? 싱거 먹었어? 응. 토끼 이쁘지? 유진아. 토끼 이쁘지? 난 만질 수가 없어요. 왜 왜 없어요? 무서워서? 네. 괜찮아. 그냥 토끼 좋은데. 어. 만질 수? 만질 수 없어요? 네. 만질 수 없어요? 네. 요렇게. 요렇게. 토끼 살살. 토끼 살살. 웃어. 웃어. 누구 멀리 이렇게 할까? 어? 누구 멀리 할까? 어. 여기 타면 안 되니까.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이거 얼굴 안 타게 하는 거 선크림 알아? 네. 발라봤어요? 네. 엄마가 발라줬어요? 네. 이거 잘 안 펴지는데. 이거 잘 안 펴지는데. 큰일 났네. 야 이거 이거 잘. 이거 왜 잘 안 펴지지? 여기 나왔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친구 어때? 유진이 어때?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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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크림 바를 사람 이리 오세요.